반갑습니다. 고고볼 여러분. 오늘은 오랜만에 앤디앤스 브레질 준비했고요. 처음 먹어보는 고구마, 고구마 크림치즈도 들어있어요. 총 6종류 6개씩 36개고요. 이렇게 6통이었어요. 한 통에 6개. 가격은 24,000원 나왔습니다. 찍어먹을 나초치즈소스랑 음료는 물이 아니라 아메리카노입니다. 엄청 연하게 했어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시나몬 같아요. 시나몬 스틱 브레질 안에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이에요. 이거는 고구마 아몬드. 고구마 크림치즈가 아니라 고구마 아몬드였네요.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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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 그냥 아몬드인가봐요 헷갈렸다 크림치즈 맞네 크림치즈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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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스틱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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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역시 아몬드 붙어있는 애들이 다 너무 좋아요 시라몬맛이 다 묻힌다 아삭아삭 앙 아삭아삭 아삭아삭 와우 겉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찍어먹기 딱 좋아요 손바꿀팽이랑 along도 깡이 치즈볼 너무 맛있어 시나몬은 그냥 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먹는게 잘 어울려요 고구마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그런지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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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즈볼 전 신기한 게 근데 한 번도 여기서 그 프레즐 모양 동그란 거 그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프레즐은 그 모양인데, 그쵸? 오늘도 살려고 여쭤봤더니 안판대요 밤에 가서 그런가? 시나몬은 찍어 먹으면 안돼 eken단話 정뒬맛 너무더라 site 그거는 에 nagyon 왜냐면 갑자기 몸이 이렇게ater 어디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더 맵안에서 새우와 젤리 새우는 오랫동안 말아주지 새우 랩도래 매콤한 고추냉이 매콤한 맛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소스는 따뜻해지는 중 저는 계란을 먹으면 너무 맛있네요 저는 계란을 먹어요 과란을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은 매우 맛있지 않아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 치즈볼 치즈볼 오징어 꼬리꼬리 특히 쫀득쫀득 찰떡지 이건 먹다 보면 턱이 아파요 약간 질깃한 애들이어서 저는 이걸로 먹으려고 했는데 … 종합이 치즈볼 치즈가 아주 좋은 새우 치즈가 진짜 재밌어요 치즈가 너무 재밌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죠 따뜻하게 식으면 더 질깃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식으면 더 질깃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질깃해요 아이스크림이 더 질깃하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더 질깃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더 질깃해요 아이스크림이 더 질깃해요 탕후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